자 오늘은 누가 그 긴장감을 이겨낼지요 주철이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백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러나 매트 걸리는 양하은 깊어요 양하은 아 백핸드 탑스피 야 주철이도 강한 타구 그리고 3대2 양하은 포핸드 공격 성공합니다 이번엔 양하은 선수의 대결이 오늘 경기의 하이라이트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백핸드 대결에서 야 주철이가 이번에 백핸드 네 오히려 좌우로 가릴 것 같아서 네 그렇죠 네 양하은이 움찔했던 것 같습니다 4대4입니다 아 양하은 아 지금 아주 컨택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 볼도 쉬운 볼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철이 강한 포핸드 탑스피 아 양하은 서브 득점 그냥 탑스피 하기도 애매했던 나갑니다 주철이 흔들립니다 주철이 흔들립니다 주철입니다 5대7 양하은 선수가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점수 벌어질 때 주철이의 상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양하은 업그레이드 하고 나온 듯한 느낌 네 그러나 이번엔 주철이 선수가 6대10 긴 서브 2은 3구 주철이에 양하은은 한 점이면 첫 번째 게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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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주철이 완벽한 본인의 흐름으로 주철이 걸립니다 양하은 버티다 공격으로 허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 걸렸어요 이번엔 주철이의 힘이 배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를 또 재밌게 풀어나가고도 있고요 이번엔 주철이 승리 네트 맞고 나가는 양하은 잘 전환을 했네요 4대2 그러나 양하은 만만치 않네요 자 주철이 상대 빈틈을 정확하게 찔렀던 주철이 야 이번에도 버텨봤던 양하은이었는데요 3대6 서브 득점 양하은 양하은 자 주철이 자 양하은 선수의 허를 한번 찔러봤던 주철이 3점 차 리드 이번엔 양하은이 빠르게 강하게 진실iac 어어 맞추지 못하는군요 주철이 참 주철이의 볼이 까다롭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바로 찾아 옵니다 쏙 가 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주촌이의 서브 네트 걸립니다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촌이의 승리까지 지키고 싶고요 주촌이는 이시온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됩니다 첫댁점 주촌이 잘 처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대0 야경은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야경은 다시 한번 다른 서브 주촌이가 직선 높이면 주촌이가 유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양강은 선수가 3대2 서브 득점 포사이트 쪽으로 전진했어요 다시 직선커스 아 테이블 앞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알았어요 자 양강은은 더 늦기 전에 점수를 좀 좁혀야 돼요 주촌이 3구 강하게 포사이드로 갈 수밖에 없네요 서브로 지금 승부를 또 보고 있어요 주촌이가 이번에 받지 못합니다 주촌이 주촌이 지금 프로리그에서 가장 흔들리는 모습의 양강은입니다 이번에도 걸립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주촌이 선수가 워낙 양강은 선수를 많이 묶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흔들리네요 매치포인트 주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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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diplomacy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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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